히힛 데드스페이스3 어웨이큰 디에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공편은 예전에 딱 한번 깨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어.. 어웨이큰 디에시는 제가 안해봤어요 한 번 더 자 과연 어떨지 음 이게 디에시 엔딩을 엔딩을 디에시로 팔아먹었다고 욕 존나 먹었었는데 어.. 사실 지금 2016년도에 와가지고 엔딩 디에시로 팔아먹는 것쯤에는 사실 양반이죠 더 어마무시한 것들은 네 나왔을 때 욕 무지하게 먹었었는데 아.. 한글 나온다 그래 까버 뭔 소리야? 웬 아파트?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디에 있는지 별빛이 내리는 다..다리를 건너 다..다리를 건너 우리.. 죽었지? 그래 떨어졌었지 그래 떨어졌었지 본편 마지막에서 아이작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는 뭐 이거죠? 어.. 네 본편 직후야 카버랑 아이작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지구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 기껏 장렬하게 산화했는데 다시 살려놓다니 자 고이 깨어나다 혼을 달래는 노래 장비는 그대로 본편하고 그대로네요 본편 그대로네 본편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욕동되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까버 기다려봐 이 알기라 저기 안 가는게 잠시만 잠깐만 아 이거 이어폰 아 이어폰이 너무 편하다 이거 괜히 산 것 같애 그냥 헤드셋 끼고 해야겠다 헤드셋도 바꿔야되는데 그지라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더운 것 때문에 헤드셋을 샀는데 와 진짜 하나도 오히려 불편해가지고 못쓰겠어 더워가지고 이어폰쓰는데 어이? 데드스페이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코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저 달을 다시 끌어왔죠 다 우주 중에서 죽었지 여기있어 왜 거기에 있는거야? 우린 오히려 앞쪽으로 걸쳐서 메신에 걸렸다 우린 어떻게 어떻게 지받았지 사실 진짜 우주 공간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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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우리는 넥공간이 더 이상 알았잖아 고네가 쩔어 주시네 과연 그럴까? 네크로몬프가 더 없을까? Danik had a strong contingent down here hunting us. One of their ships has to be around here. Now that's a good idea. Let's get looking, dead boy. That's not funny. Yeah, it is. Hey, where are you going? We'll find a ship quicker if we split up. You sure that's a good idea? Bad monsters are dead, Isaac. We won. Just call me if you find a ship. 자, 일단 계속해서 길을 찾아봐야죠. 뭐야? 뭐야? 뭐가 터졌는데?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The hell? The hell? The hell? The hell? What? The hell? Where are you going? Yeah, just some weird shit. Yeah. How is that possible? 달을 파괴한거 아니였나? 불길한데 자 그리고 아마 득전슈트가 있을텐데 전설슈트 이게 클리어 득전인가 아마 그럴거야 뭐지? 이건가? 아니 이것은 디드스페이스 원슈트 아니야 이상하게 이걸 다시 이 악몽같은걸 다시 입게될 중이야 정말 악몽 엘리트슈트 입자 그냥 엘리트슈트 역시 엘리트슈트가 멋있긴하단말이야 사실 아라이즈를 다 강화해가지고 더 강화할건 없고 스테이시스랑 키네시스 정도면 강화를 더하자 자 이제 플러스3 강화무기가 직전으로 열렸어 어 3재장전 2피에냥 뭐 이런 말도안되는 능력을 가진 뭐 이런것들 그래 3재장전에 3피에냥같은거 정말 말도안되는것들이지만 잘 사용해주겠어 마시메 이제 일부에 엄청나게 진심시 3개 4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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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플러스 3하면 진짜 완전 시공을 뚫는 아이템이 되지 쥬가보자 그래 너희 판력함을 보여주려고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진짜 이거 아예 처음 하는거에요 뭐야 신존자야? 그래 그니까 다가왔네 이리와 여러가지 다가왔네 다가왔네 뭐 어떻게 살아남았어 미지깨끼일같이 뭐 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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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아.. 지랄만네 진짜 살아났네 난다 나 정의가 이렇게 할 beyond 몇몇 возмож 그매가 없음 네치! 네치! 정말 중요하고 말퀴었 그래 마커 멈췄잖아 마커 멈췄다 다시 얼려놨잖아 아니 물론 얼려놨다고 해서 마커가 멈춰진건지 아닌줄 모르겠지만 그니까 아직 숨통이 붙어있는 네크로몬 포들이 있을줄이야 아주 좋아 다 죽여주겠어 그래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것이 눈 무엇이든 눈 눈앞에 걸리는건 다 쓸어버리면 돼 왜 디엣이야 그래 풀광 엘리트슈트와 함께라면 그 어떤정도 무섭지않아 플러스3무기 강화무기에 강화파츠가 달린 무기 플러스3무기 강화파츠 그게 뭐왔더 그게 왔던것더 굶주려있다고 어어우 콜라 도매 응원 부어여 아이제크 아이사이크, 우리 모두 만들어내줄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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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다? 다른 에크로무풍 말하는거지 아니 카보, 너 또 영어로 말했다, 한글로 말했다 날 또 훈련시키는구나 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거야 아,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오냐? 와봐 와봐 들어와 그렇다고 진짜 오진 말고 난 민감한 사람이야 그래 나야말로 진정한 한입갖고 두발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두겨낸 진심이 아니야 이리 또 오지마 더 올 필요는 없어 마이크 소리 안 작죠? 폭파소리가 좀 크네 원래 이랬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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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왈나?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헐 언니sch 또 있냐?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씨는 만 만 얼마면 사야 아 본편 있어야 되죠 물론 아 노멘즈스카이 할라그랬는데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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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형도 너무 안좋고 신작이라서 하긴 해야되는데 뭐 어차피 뭐 신작을 하나 이걸 하나 뭐 비슷비슷하니 오윙 오윙 내енер 어차피 큰일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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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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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좀 튀어나와 이제 물량 많은건 알겠는데 너무하잖아 나 척권! 나와 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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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강하게 스테이쉬스는 거 같네 스테이쉬스는 거 같네 스테이쉬스는 거 같네 자 또 스작 없대 스테이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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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궁금한 게 하단 장비 강화에 들어오는 별개잖아 별개 맞지 스테이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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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가 이거는 솔직히 음... 음... 피량은 더 안 늘어나는 거 릴로드 정도밖에 없어? 일단 그대로 가보자 너 또 뭐야 제이콥 대닉 죽었는데 잔당들이 또 설치는 거가 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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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야속한 네크로드 극혐 punto 극혐 문 모두킬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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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샷 아 많이 누르면 뒤에 슈트가 나온다고 정말? 아 아 아 지금 나 진짜 이거 오래되가지고 접촉이 잘 안된다 없어 미안 나 이거 다 안쌌어 나 엘리트 엘리트 죽고 20 죽고 어허 telefon 어허 어허 배고프면 밥 먹어 니가 찾아먹으면 되지 맨날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하니까 니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계속 헝그리헝그리 하는데 뭘 찾아먹을 생각을 안하는거야 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말씀하시죠 밥은 스스로 챙겨 먹읍시다 아 이거 코옵돼요 베스3 아니 나 혼자서도 잘 챙겨 먹어 근데 항상 밤에 밤에 어머니가 오실랑말랑할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아니 내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스스로 차려먹을라면 우찍 오시고 안먹을라 그러면은 기다리면 늦게 오시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맨날 한소리하신다고 진짜 겁칙도 아니고 오늘 좀 늦게 오시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차려먹으면은 일찍 오셔 차려먹자 그것도 딱 그 해가지고 그 만드는 와중에 와 뭐라고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하신다고 할거면 엄마꺼 똑같이 하지 왜이렇게 이러냐고 거짓갈하게 해가지고 빨려먹자 아아 아아 깨빵이들인가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끝날시나요 차라리 죽여라 한번 헛 와 컴온 들어와 그 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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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